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오랜만에 증시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더는 안전자산에만 몰두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절대금리 하락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채권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과도하게 낮아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반기 미중 무역협상 타결과 기업 실적 회복 등을 전제로 한 전술적인 대응 조치지만 현재처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큰 손인 연기금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내 주식의 계획대로 투자할 경우 하반기까지 1조 1,100억 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풀리게 됩니다. 주식 운용 전략도 수익률 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TF의 경우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상품보다는 IT나 헬스케어, 고배당 ETF를 통해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주식 종목은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성장성이 낮은 음식류와 소비재, 유틸리티 등의 비중을 줄일 예정입니다. 간접 투자에서도 운용 전략이 보수적인 유형 대신 적극 투자형 펀드 투자를 최대 2배 늘려 액티브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적극 투자형 펀드는 지난달부터 공무원연금이 투자해 재미를 보고 있는 상품인데 포트폴리온의 대다수 종목이 벤치마크 비중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사회책임 투자도 본격적으로 곧비를 당길 전망입니다. SRI 지수나 배당성장 지수 등 투자 목적에 적합한 벤치마크를 새로 설정하고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해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